빅맥 글라스가 다르지 편좌받았어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젓가락도 어떻게 쓰지 못하는구나 할아버지 써야 이거 저 여러분 빅맥 아 이거 치킨당한 거 안 돼 여기다 치킨당한 거 넣으면 탕이야 닭바락 국밥 아 못먹겠다 닭바락 국밥 닭바락 국밥 정말 공포니까 사실 잘 보신 거예요 아 근데 소스가 하나도 없는데 왜 진짜요? 뭐 치즈 진짜 하나 아 이쪽에 있네 빵 빵이 3단이야 나 빵 싫어하는데 한 단대요 빵 싫어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준 거 먹어야지 네 만들어준다고 음식 버리면 안 되지 한번 먹어볼게요 екотор przypad 잡기 많아요? 아cando 고기 술 이게 남자가 주인공이야? 아니요 곰심하 corr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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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맥도날드 치킨인데 KFC와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야 아니야 자연스럽게 리얼리 더 큰 너무 크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할 필요 없는데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한입할래? 하긴 우리가 아직 그릴던 게 아닌가 she said i i know and a self respecting scientist believes in the paranormal i'm pretty sure you can i'm going to serve your program Petersburg okay but this really does look like you what no it's fame